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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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여러분! 안녕하세요!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기게 우리랑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네 잘해요 네 여러분 네 정말 끝날 거에요 정말 우리의 일요일 정말 정말 이 다르다 이 다르다 이 다르다 이 다르다 이 다르다 이 다르다 짧게 말해야되니까 짧게 말해야되니까 짧게 말해야되니까 지금 뭔가 약간 중요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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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옆에는 로나 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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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? 예스. 내가 스포츠. 아. 아. 고! 어. 근데? 아주 잘하시네요. 너무 훅 increasing 어렵다. 말씀해주세요. 아니 제가 항상 고양이를 불렸잖아요 근데 하나우리가 이 고양이가 너무 못생겼다고 맞아요 너무 속상해요 좀 무섭지 않아요? 정말 무서워요 언니 예전에는 너무 무섭게 보이는 게 고양이가 여러분 무서워요? 저희 요즘에 큰 거 여러분 저 방금 소별 받았어요 저 차 손을 받았어요 대박이죠 이거 근데 미니? 미니? 날개 달린 차예요 언니 미니? 네 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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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올리와 저는 그림 잘 못 그려요. 근데 요즘에 올리와 저한테 그림을 지켜요. 맞아요 요즘 그림 그리는 거 유행인가봐요. 아니 지난번 어떤 분이 제가 너가 믹스로 그렸다고 그거 선택했지? 야 나는 내가 엘바야 너 그렸어. 내가? 내가 너. 그럼 어떻게 됐어? 너무 잘 그렸어. 고마워. 진짜? 저도 한 번 앨범 한 장 동안 전에 그렸는데 한 장 동안? 절대 이상일까? 네. 그래서 저 올리와 한 분한테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 울렸어요. 누구세요? 나 올리지 말라고 하는데. 저 노사 언니의 그림을 그거 올리지 말라고 부탁했는데 아 근데 나도 어제 흰색이었어. 고마워. 얼마나 모순 거야? 노사 언니 뭐 봤어? 어 아니. 오늘 찾아야겠다. 나 못 봤어? 어 맞아. 내가 왜 말했어? 얼마나 모순이 했는지 한번 확인해야겠어. 제가 확인해야겠어. 누구의. 누구의 기세. 아 아파. 얼마나 모순이 했는지. 저는 잘 그릴 수 있는 거는 과일. 나중에 과일 많이 그려달라고 해주세요. 과일. 과일 잘 그려요. 맛. 과일 맛. 잘 그려요. 근데 어려운 거 말고요? 어? 우고요. 근데 좀 조금. 약간 파일레블 같은 거 안 들고. 저는 파일레브를 어떻게 돈을 해요? 저는 너나오미가 제일 못 들여요. 아. 어. 그냥 다 그때로 하네. 어? 그때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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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그때로 이렇게 하면. 네.